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저번에 약속들었던 대로 a620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a620 보드는 amd의 7000 시리즈 cpu 를 쓰기 위한 가장 저렴한 라인업인데요 그다 보니 많은 옵션이 빠져있고 그리고 전원부도 다소 빈약합니다 쓸 수 있는 cpu 등급이 최고급인 799x 이런거는 커버가 안되는 보드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거구요 7900x도 커버가 안되는 보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싼거 쓰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제 표를 함께 보면서 옥석을 가려내보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cpu에 가장 적합한 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중에서 저렴한 가성비 좋은 녀석으로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누가 물어보더라구요 성조님 똑같은 애즈라 hdv m.2 인데요 어떤건 대원 cts고 어떤건 dnd컴인데 그냥 싼거 써도 되나요? 둘이 한 뭐 4000원 뭐 만이나 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음... 제가 그래서 그냥 싼거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붙어있는건 수입사를 얘기하는건데 보드의 as가 없진 않습니다 사실 100건에 뭐 2건? 3건 정도는 하는거 같아요 as가 생각보다 3년 안으로 보면은 자주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만원의 값어치 이정도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수입사마다 as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애즈웨인이 요 셋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이고 dnd컴, 대원 cts, 애즈윈 요렇게 셋 중에 그리고 뭐 제이신하고 pc데이터는 서로 비슷하니까 그냥 싼거 쓰면 될 것 같고 이런 사감이 조금 섞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음... 싼거 사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as의 중요성을 좀 더 깊게 보시는 분도 있을테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골라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격차이가 몇만원 차이 나면은 싱거 쓰라고 얘기하고 싶고 얼마 차이 안난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괜찮은 as를 한다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사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언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잡수는 여기까지 하고 보드를 한번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물건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표를 보자는 얘기에요 표로 정리해 왔는데 우선 예전에는 asus 따라 보고 기바 따라 보고 msi 따라 보고 이래 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눈에 다 보이죠 출시되는 제품이 11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싼제품끼리 한번 묶어보자고요 기가바이트 a629m s2h 랑 msi 프로 그리고 애즈락의 hdv 플러스 안 붙은거 이 세 제품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12만6천원 13만4천원 13만9천원으로 기바 보드가 한 만원도 싸고 나머지 두 보드는 비슷합니다 근데 전원부가 어떤게 좋은지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제가 일단 그래도 알아보라고 전원부 스펙에 대해서 적어두긴 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원부는 이걸 합산 페이지를 적는 그 회사도 있고 따로 적어주는 애들도 있는데 5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아니면 뭐 8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싶으면 맨 앞에꺼만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꺼만 보시면 됩니다 코어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코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딴 데는 전력 소비량이 그리 크질 않거든요 예를들어 중간에 있는거는 SOC SOC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라든지 입력 출력부 뭐 그런걸 얘기하는거에요 엉커 부분을 얘기하는거고 뒤에꺼는 메모리 쪽에 전력을 공급한다 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전력 공급 뭐 이렇게 적어놓더라구요 뒤에꺼는 별로 중요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개는 빼고 여러분이 앞에꺼만 보시면 되요 앞에꺼를 봤을때 근데 얘가 어떤 MOS패스를 썼고 페이지 숫자는 얼마고 총출량이 얼마인가 란을 보면 되는데 또 그게 좀 어려운게 MOS패스 두종류가 있을거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거 있죠 NCHMOS 이거는 NCHMOS패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DRMOS라고 적어놓은게 있을겁니다 이건 DRIVE MOS패스라는 겁니다 두개는 하는 역할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게이트 문의 역할을 하고요 전류량을 조절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NCHMOS패스는 이제 좀 구형 방식인데 상 MOS패스라는게 있고 하모스패스라는게 있습니다 많은 전류량을 공급할때는 상 MOS패스로 열렸다 닫혔다구요 비교적 적은 전류를 공급할때는 하모스패스로 열렸다 닫혔다에요 그리고 이걸 컨트롤하는 드라이브 유닛이란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가 이루어져서 한개의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드라이브 MOSFET은 원칩에 상 MOSFET 하모스패 드라이브 유닛 이렇게 다 포함되요 그렇다고 이 칩의 사이즈가 크지도 않습니다 이거랑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뭉쳐있으니까 전력변화 효율도 좋고 응답성도 빠르고 거기에다가 또 공간도 적게 차지하니까 많은 양을 실장할 수 있겠죠 여러개를 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고급 보도에는 보통 다 드라이브 MOSFET 씁니다 드라이브 MOSFET은 효율을 뻥으로 적지도 않고 스펙을 좀 제대로 표기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 이게 좀 더 고급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숫자가 똑같이 되어 있다면 페이지 숫자가 드라이브 MOSFET 쓰는 애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같은 N채널 MOSFET나 같은 드라이브 MOSFET라도 서로의 효율이나 출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스펙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귀찮잖아요 그냥 내가 적어주는 숫자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TA 기준으로 전력량을 적어놨습니다 TC 기준으로 적어놓고 엄청 뻥튀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TC는 뭐냐면 이 소자의 온도가 TC 25도로 적혀있다 치면 25도 위로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되죠 이 소자가 전력이 흐르기 시작하면 바로 발열을 뿜기 시작해요 발열 뿜기 시작하는데 이게 25도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 상온이 보통 지금 여름이면 25도 26도일텐데 얘가 전력 공급이 되는 순간 40도에서 60도까지는 보통 올라가요 그리고 로드가 좀 심하게 걸면 80-9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최대 전력량이 출력할 수 있는 전력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건 이제 뻑 스펙이고요 그거를 N채널 MOSFET 69나 된다 이렇게 적어놔요 78이나 된다 이렇게 적어놓는데 그거 믿지 마시고 TA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 보시면 돼요 TA는 우리가 상온이 몇 도일 때 이 MOSFET을 단위로 꺼내놓고 테스트하면 이만큼 출력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TA 25가 맞겠죠 T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깃박거는 5개의 페이지에 하모스패 25 그래서 곱하기 하면 125 총 낼 수 있는 양이 125입니다 그리고 MSI꺼는 114 여기 드라이버 MOSFET은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SIC 654꺼는 스펙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유고사는 공개를 안 해줘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운데 저거랑 스펙이 비슷한 전세대 보드에 쓰던 게 있거든요 SIC 651이라고요 둘 다 보면 50A 기준으로 쭉 연속 출력을 해준다고 적혀있어요 얘도 그렇고 이름도 비슷하죠 아마 같은 제품일까 예상하는데 크게 변경이 없는 제품일까 생각합니다 변종 정도 요거 기준으로 쭉 내려보면 별다른 표기가 있지 않는 이상 TA 25도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 여기에 적혀있죠 적혀있으니까 고거보고 딱 아 얘 50이 TA 값 기준이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애절하기는 아마 제일 낮죠 맞죠 엔채널 모습에 쓰는 애들은 TA 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력을 보이고 있고 숫자가 적을지언정 4페이지밖에 안될지언정 얘는 50으로 계산하면 200이나 되기 때문에 총 출력력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 애절하기 제일 좋네 애절하기 제일 위에 CPU까지 커버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는 테스트를 해봐야되요 제가 이런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온도 한번 찍어보고 여기 전원부 온도 보면은 이제 열화상 온도계로 온도를 찍어봅니다 출력량이 얼마 붙이는지 이런걸 확인해보는거죠 확인해보니까 지금 전원부가 제일 부실한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실제로는 100W 정도까지는 버텨요 얘가 100W에서 80도 상온에서 80도 정도 전원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꾸준히 100W를 계속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쓸 수 있는 CPU는 이렇습니다 7900 7700 X가 안붙은 제품이에요 7600 7600X 그리고 7800XED 요정도까지 커버가 돼요 커버가 안되는건요 7700X 부터 안되요 7700X나 7900X 7950X 7950XED 이런것들은 100A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 100A 이상 쓰기 때문에 커버가 안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7600X나 7700X 안 붙은 제품 쓰기에는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문제없습니다 거의 풀성능이 나옵니다 풀성능이 나오고 7800X3D에서도 풀성능이 나왔습니다 MSI도 그러면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애즈락도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애즈락은 더 높은가에 커버되겠네요 할텐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애즈락은 바이어스 단에서 65 이상이 출력되지 않게 막혀있습니다 여기 있죠 봄 메인보드는 65도 아 65이죠 65W를 초과하는 라이젠 프로세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65를 초과하지 않는 라이젠 프로세서는 뭐가 있을까요 7600X 7700X 7900X가 안붙은 제품들 그 정도까지만 커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애즈락의 HDV는 그냥 7600X나 7700X 이런거 살 때 쓰는거고 기가바이트 얘도 뭐 그 정도 제품 쓸 때 사는게 좋을 것 같고 MSI도 사실 그렇다 보면 될거에요 전원부가 여유가 있다는데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놓은 상태면 어차피 그 위에 등급 CPU 꽂았을 때 인식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전력 공급량이 제한이 걸려 있어서 최대 성능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저렴한 제품들은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7600X에 쓰거나 7700X에 쓰십시오 딱 거기까지 쓰십시오 그 이상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신성조로만 뭘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실텐데 얘네들이 옵션이 조금씩 다른데 그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원부는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7700X나 7600X 정도는 셋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일단 렌을 봐 렌을 보면 전부 다 리얼테 1GB 렌 쓰니까 동일하죠 그리고 사운드 칩을 봐도 구형 칩셋 옛날 거 싼 거 897 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근데 사타 개수나 엔더트 개수는 다르죠 엔더트 기가바이트나 MSI 거는 1개 1개밖에 못쓰는데 사타는 4개 4개 쓸 수 있어요 근데 에즈락은 사타 개수를 2개로 줄인 대신 엔더트를 2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더트를 2개를 꼭 써야겠다 하신 분 당연히 에즈락 거 가야 될 거고 나는 사타 장치가 많은데 옛날 하드나 옛날 2.5인치 SSD를 재활용해야 돼 하신 분은 사타가 많은 쪽이 유리하겠죠 그 외에 뭐 편의 장치 같은 것도 있어요 PCIe Easy Latch PCIe XL Clip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슬롯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꼽죠 근데 여기에 고정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글카를 딱 꼽고 나면은 글카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끄트머리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손톱으로 눌러서 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MSI는 요거 크기를 살짝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PCIe XL 클립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라지 클립이란거죠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요 위에 부분을 연장을 했어요 요렇게 튀어나오게 연장을 하는 바람에 기가바이트께 빼기가 더 쉽습니다 이걸 보고 Easy Latch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에즈락은 딱히 뭐 하고 있는가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PCI 클립이기 때문에 에즈락이 좀 편의성이 떨어지고 MSI는 약간 애매하고 기빠가 좀 편합니다 아 고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와이파이에 0, 2, 4 적어놨는 이건 뭐냐면은 0은 C타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 적혀있는거는 3.0 이상의 A타입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4 적혀있는거는 그 2.0의 A타입의 USB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4개에 2개 합쳐서 6개의 USB 포트를 후면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고속포트 2개 저속포트 4개에서 6개 얘는 C타입에 하나 있고 C타입에 하나 있고 얘는 고속포트 3개고 저속포트 2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거 봤을때 저렴한 제품끼리 보면은 C타입을 지원하는 후면에 유일한 메인보드는 HDV입니다 HDV가 C타입 지원하고 A타입 고속포트 2개 A타입 저속포트 2개입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이 없는 대신 고속포트가 4개고 저속포트 2개고 깃바 같은 경우에는 고속포트 2개 저속포트 4개죠 그래서 이 USB 옵션은 깃바가 제일 처지긴 해요 제일 처지긴 하고 그 외에도 뭐 바이오스 물리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키 이거 정말 편하거든요 MSI는 없고 에즈락이나 기가바이트는 제일 싼 보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LED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CPU 메모리 아니면 그래픽카드 부트 이런 부분에 불량지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LED인데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으면 편하긴 해요 MSI랑 에즈락은 있고 기가바이트는 없죠 되게 다양한걸 보면은 쓰읍... 품질이 독인게 기네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에즈락은 좀 더 비싼대신 전원부가 약간 더 좋은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옵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약간 앞서는 것도 있고요 MS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래요 애매하긴 해 뭐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옵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깃바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떨어지지만 가격은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산다 그러면은 굳이 MSI 거는 고려를 안하고 제일 싼 기가바이트 쓰거나 아니면 에즈락 거 쓸 것 같아요 에즈락 거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을 지원해주고 M.2를 두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고성능 저장장치를 쓰겠다면 아무래도 애즈락이 편하겠죠 그 우리 보통 M.2 저장장치 외장형도 있죠 내가 여기 안 갖고 왔는데 그런게 C타입을 쓰기 때문에 후면 고소포트 나름 중요할 수 있거든요 M.2 외장하드 외장 하드라이너 외장 SSD 아니면은 뭐 그냥 엔더2 두 개 꽂을 수 있는 것도 꽤나 큰 장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나는 고소포트 요새 나오는 최신의 규격에 고소포트가 중요하다 싶으면 이 에즈락 거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싼 게 좋다 싶으면 킥바크 쓸 것 같아요 MSI 게 MSI가 보통 AS가 제일 별로거든요 보드가 내가 매일 두세 건의 AS를 하는데 MSI보다 AS가 별로였던 적 없어요 물론 한두 건 받고 MSI 좋다고 하시는 분인데 저처럼 몇백 건 받아보고 몇십 건 받아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 셋 중에서는 MSI가 AS가 좀 별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원이 저 셋 중에서 제일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겼을 때 굳이 큰 장점도 없는 뭐 옵션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제일 싼 것도 아니고 MSI가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제일 싼 거 기가바이트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고속 포트를 지원하는 애자 양자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CPU는 7600이나 7700 정도만 쓰시는 거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높은 걸 한번 봅시다 한 16만원대 보면 어떨까요 16만원대만 보자니 요렇게 밖에 없죠 요 정도겠죠 16만원 15만원 후반에서 16만원 후반까지 그렇게 보면 요 세 제품일 텐데요 일단 아수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는 방금 전에 봤던 제품 중에서 제일 나은 애자라 HDV 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내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못해 봤는데 남이 테스트 한 걸 봤어요 봤을 때 110W 정도는 잘 버티더라고요 그 이상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터프를 테스트 했을 때는 터프는 170W, 180W까지도 버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전원부가 터프하고 거의 동등한 등급이 들어가 있고 방열파만 좀 더 작기 때문에 얘만큼은 못 버틸지언정 한 130-14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봐요 근데 확인했는건 110까지이기 때문에 110이라 적어놨습니다 어... 기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70까지도 버티는 걸 봤어요 200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온도가 누적돼서 클럭이 살짝 떨어지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200 버튼을 못 버틴다고 봐야되고 그럼 얘는 7900X 미만의 제품을 쓸 수 있겠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전원부 품질로 봤을 때는 요거 요거 비슷하잖아요 방열판 크기도 비슷하고 나름 저가형 치고는 준수하다고 봅니다 어둡자는 예전에 B450이나 B50보다 오히려 괜찮은 출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하게 방열판이 좀 많이 작긴 한데 그래도 드라이버 모습에 6개 썼으니까 사실 전원부로만 보자면 이걸 제일 고평가해주고 싶어요 방열판 작은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봤을 때 그럼 너는 뭐 살래? 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에즈락이 전원부가 좋더라도 실제로는 에즈락은 또 이래놨어요 뭐 이래놨냐면 우리 보드 우리 보드는 최대 120W CPU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제한을 걸어놨대 120까지 지원하는게 뭐 있을까요 뭐 7800SED 7600 7700 7700 7900 7900XED 7900X나 7950X는 안된다 그 밑에 것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CPU 지원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전원부 품질에 비해서 조금 낮은 세팅을 해놨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방열판이 작아서 그래놓은 것 같아요 방열판이 좀 컸으면 그렇게 세팅 안해놨을텐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 세 제품이 쓸 수 있는 CPU가 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7900X 이하에서는 성능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7900X나 7950X만 성능자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셋은 비슷한 등급의 CPU를 사용 가능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옵션을 봐야 되겠죠 자 렌은 똑같습니다 렌 똑같은 거 씁니다 다 1기가 째어요 오디오는요 에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팔굴치 있어요 그러면 SATA나 M.2는요 아 GAMEX가 조금 떨어지네요 SATA 다 같이 4개인데 M.2는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이게 좀 떨어집니다 다만 이 GAMEX는 M.2 방열판을 줘요 여기도 한 3,000원 하죠 3,000원 하기 때문에 이걸 공짜로 준다는 것 자체는 또 이건 좀 나은 점이에요 물론 M.2 슬로우 한 개 빠지는 건 좀 많이 아쉽겠지만 그리고 얘는 이제 전면 C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GAMEX는 그리고 아수스 프라임 A도 전면 C타입을 지원해요 그리고 램 슬롯을 4개를 지원합니다 4개를 지원하는데 에즈락 HDV는 램 슬롯 2개밖에 지원 안해요 그리고 또 이제 GAMEX 같은 경우에는 후면 C타입 에즈락 HDV 플러스도 후면 C타입을 지원하는데 프라임은 후면 C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이어는 셋 다 6레이어 기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뭐 디버그인 체크 LED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수스 프라임하고 에즈락은 지원하는 것 같은데 GAMEX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GAMEX에서는 보이지 않고 내가 놓칠 수도 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키는 셋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을 봤을 때 기가바이트는 엔다트 하나만 빠지지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아 후면 C타입이 빠지지 나머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의장치가 마땅히 없고 램슬롯도 좀 적고 그렇다고 가기 또 확인이 싼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합니다 방열판도 좀 작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엔다트 두 개 쓰겠다면 아수스쿠 갈 것 같고요 엔다트 한 개만 쓴다 그리고 고성능 엔다트 꽂아 쓴다 그리고 적당히 중급종대 CP를 박아 쓰고 싶다면 이 GAMEX 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품질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수스 골라라고 얘기해 주고 싶긴 한데 제가 여러모로 머리를 굴려보고 내 취향을 본다면 일단 램소켓 두 개인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램소켓 두 개면 두 슬롯 중에 하나만 불량나도 듀얼 채널 자체가 지원이 안되는 데다가 업그레이드도 사실 어렵죠 램 추구할 수도 없고 요게 너무 치명적이고 또 HDV 방열판 작은 것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원부에 바람이 잘 안가는 타입의 공렘 쿨러도 있거든요 그런거 썼을때 약간 페넌트가 있겠죠 전원보다 좀 높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가 조금 더 좋다고 한들 얘를 고평가 해주기 좀 애매하네요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때 특히 램슬롯 두 개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빼고 저는 아수스나 깃바 에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까란 좀 평가사 했죠 아까는 HDV도 괜찮아 보였는데 뭐 가격이 그만큼 올랐는데 그만한 나은 품질을 보여줘야지 요거는 가격이 오는 만큼 품질 차이는 없어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1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기가백 게임의 엑스나 아스프라인 정도에서 선택할 것 같네요 이제 좀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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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딴 애들은 너무 비싸고 한 19만원 정도쯤 되는거 그 제품 3개 비교해 봅시다 터프 플러스는 와이파이 붙은거나 안 붙은거나 차이는 단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원하냐 안하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제품으로 보면 돼요 와이파이 지원 유무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 RS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좀 커졌어요 커지고 보드가 좀 이뻐졌습니다 얘도 와이파이 버전이 있긴 한데 와이파이 버전이 품절이라서 가격이 비싸게 찍혔습니다 실제로는 와이파이 버전이 15,000원 정도 밖에 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보셔도 되긴 됩니다 지금 품절이라서 비싸게 찍혔는거지 이렇게 찍어봤을때 아스토프 플러스가 좀 더 높은 등급의 CPU를 커버합니다 얘는 7900X까지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3%에서 5% 정도 떨어지긴 한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7950X를 제외한 모든 CPU가 커버된다고 보시면 될거고요 사실 뭐 에즈락도 대충 그쯤까지 커버된다고 보면 될건데 에즈락은 소프트웨어로 제약을 걸어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믿음이 안가긴 해요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 RS 제품이 들어오면은 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생방에 얘기해 드리겠는데 일단 뭐 비교해봤을때 큰 차이점은 얘는 랜을 2.5기가 랜을 지원해주고 얘는 랜은 떨어진게 들어간 대신 M.2를 3개를 지원해줍니다 3개를 지원해주고 얘는 그리고 M.2 방열판 1개 넣어줘요 얘는 방열판 없어요 대신 좀 더 편하게 M.2를 설치할 수 있는 QLH라고 원터치 방식에 M.2 꾹 누르기만 하면은 꼽히는 요렇게 옆으로 살짝 제껴가지고 그런 나사 방식이 아닌 고정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요게 쪼도 편합니다 조립하기에는 다만 방열판이 없으니까 고성능 M.2를 장착하게 된다면 PN9A1이라든지 아니면 P4L 이런거 한다면은 방열판은 달아야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후면에 얘는 C타입을 지원하고 얘는 C타입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다가 개수 차이도 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확장성은 아무래도 애절하기 우위입니다 M.2도 한개 더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USBOT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아무래도 애절하기 우위인 것 같고 물리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방열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렌을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렌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점이나 엔더트 장착이 편하다든지 요런 점은 또 아수스도 살짝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열 가리기 좀 어렵네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뭐 AS도 비슷합니다 AS도 비슷해요 어차피 대원 SD컴, DND컴은 AS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티어급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들 AS그럭저럭 해주는 회사거든요 이중에는 뭐 SD컴이 제일 낮긴 하겠지만 우열 가리기 좀 어렵습니다 요건 그냥 취향급 가십시오 레이어 다 똑같은 6레이어 쓰고 있고 램슬러도 똑같이 다 4개고 가격도 비슷해요 요거는 내가 어디 걸 골라주진 않을게요 터프 가냐 RS 가냐는 여러분 취향급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터프 프로를 보겠는데요 터프 프로 풀사이즈 보드인데 풀사이즈 보드는 제일 싼거 맞아요 27만원 근데 사실 B690 중에서도 할인하면 저가격정도에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보드는 커버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전원보다 좋은건 인정하겠는데 12페이지에 50A짜리 드래그 모스패치면 600A급이거든요 어지간한 B690하고 비교해도 비슷하죠 B690 중고비는 비슷합니다 전력 공급량이라면 최상위 CPU도 커버할 만큼 공급해 주겠죠 근데 이걸 고평가 해주기에는 너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드는 방열판도 지원해 주고 편의성도 오존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봤을때 후면 C타입도 있고 디버깅 LED 바이오스 업데이트 키 6 레이어 램슬론 4개 엠다트 방열판 전면 C 다 있어 다 있고 풀사이즈라서 쿨러가 간섭도 없을거고 그래픽카드 꽂을때도 편할거에요 근데 이 가격이 용서가 안된다 A620이면 A620이면 솔직한 말로 심리적 마지노선이 20만원이야 20만원 넘어가면 A부드라 보기가 좀 그래 근데 27만원이라 품질이 나아지긴 했지만 A칩셋을 저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을거 같아요 그냥 B690 적당한 제품 쓰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여러분 사용하려고 하는 CPU 등급에 따라서 요쯤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중간정도급 쓴다면 뭐 예를 들어 음 7900X 3D라든지 아니면은 7700X 뭐 이런거 그런거 쓸 때는 요정도급 보시고 여러분 좀 저가형 쓴다 저가형 쓴다 그러면은 요거 두개 보시고 7600이나 7700 저가형 쓰는데 간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요거보다는 요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요제품은 슬롯을 보면은 최상단 슬롯이 아니라 한칸 밑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꽂고 나면은 이 전원포트나 USB포트 사운드포트 오디오포트가 이렇게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카가 후면에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나사올이 장착이 좀 어려워요 이거 장착하려고 하면은 힘으로 눌러서 강제적으로 꽂아야 됩니다 조금만 두꺼우면 그렇게 써도 그런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최상위 슬롯에 꽂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짧게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내가 사고싶은 보드를 눌러봐요 눌러보고 나사홀을 봅니다 나사홀이 여기 있죠 그러면 슬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직선에 위치해야됩니다 근데 한칸 밑에 있죠 얘는 간섭 생깁니다 이 슬롯이 넘어가는 글카습은 간섭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STH도 찍어서 보시면은 나사홀이 여기 있는데 여기 글카습이 없죠 바로 한칸 아래 있죠 얘도 이 슬롯이 넘어가는 글카습은 좀전처럼 간섭 생깁니다 근데 아까 게임의 X는 제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게임의 X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나사홀이 그래픽카드 슬롯과 일치합니다 보이죠 이게 나사홀인데 일치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슬롯 3슬롯까지도 간섭이 없습니다 물론 3슬롯이 넘어가면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너무 뜨겁지 않은 그래픽카드 써주는게 좋긴 합니다 자 이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CPU와 그래픽카드에 적합한 메인보드를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어때요 여기서 좀 도움되셨나요 아 자막을 달까 말까 지금 고민중인데 하하 제가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이거는 덜피고 나면 자막을 달아 드리고 아니면은 못 달 것 같아요 못 달 것 같으니까 미리 사과드릴게요 자막 못 달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이 영상은 일단 초기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A620 보드가 좀 더 추가되면 추천 목록이 바뀔 수 있고 가격에 따라 얼마든지 추천 목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오늘 혹은 일주일 안에 사신다면은 이 영상 그대로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한 4-5개월 뒤에 이 영상 보신다면 생방송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현 시점에서 어떤 A620 쓰는게 가성비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또 돌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제품 추가되면은 이 표도 계속 리뉴얼 해 드릴 거고요 자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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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